자 슈퍼 익스퍼트 모드 그냥 익스퍼드도 빡센데 가볼게요 백목숨이 나는데 여섯판밖에 안 돼 아무리 어려운 거라도 하긴 잘못 걸리면 한 맵에다가 백목숨 다 쓰는데 코스 보면 산넘은 산이라고 몇 프로 때가 나올지 좀 궁금하네요 오 에비역 쫑하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치아 카나데님 고맙고요 뿌플레님도 뵙봐서 백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뿌플이 기미개미 찡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잠깐만 고마워요 뿌플레님 자 바로 나가야돼 아 뭐야 이거 아 아 아 이렇게 해놨다 이거지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도 앞에서 다 해놨다 이거지 이거 누르고 위로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길어 하필 아 왜 아 피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올라가서 안전할 때 가는 걸로 어떻게 가야 잘갔다 소문이 날까 아 뭐야 아 아 살았다 이 녀석이 뭐야 아 야 계속 만들어놨어 이거 함정을 아 갔는데 되겠어 이거 몇 %대야 이거 일단은 무조건 5% 이내대야 이거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저 위에도 있네 야 야 지금 승관이 불러 몇 개나 만들어놨냐 도가 지나치잖아 어 무서워 저거 어 뭐야 이 녀석 봐라 하하하하 치사하게 이렇게 해놓은거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피해 피해 또 있는거야 설마 없지 없어 확인했어 저 위에 중간에 올라가서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좋구요 여기 하나 더 있거든요 오케이 또 있을듯 자 침착하게 또 있니 오케이 음 에이 에이 이거 아니지 이거 아 나 회원이로 이렇게 튕겨서 가야되는데 스피드로 여기도 있어 설마 위로가자 위로 음 으 아 나 여기 여기 쏙 들어갈라그란데 여기 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아이 야 맵을 스킵하면 좀 쉬운 맵 나오지 않을까요 어 원래 이 스캔해준것중에서 완전 무한 스킵방법이 있는데 어 저기 이거 세 열쇠목숨 자 침착하게 어 네 여기까지 좋아요 자 여기까지 좋구요 침착하게 여기서 간단하죠 자 여기까지 좋구요 여기까지 좋구요 아 아 가식이지 아 이거 죽이면서 갈걸 맞는데 아 나도 모르게 가신데 아 그 거북이 들 필요도 없어 거북이 있길래 가져와야 되나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밟으면서 가면 돼 거북이가 필요 없어 거북이가 오히려 날 더 위험하게 만들 것이야 슈퍼 엑스퍼트 뭐 별거 없네 어 그냥 어려운 거네 간단하죠? 간단하게 그냥 어려운 것 뿐이야 단순해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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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다 침착하게 여기까지 간단 아 뭐야 이거 아! 뭐야! 아잇! 오디오 관리자 이거 뭐야 암나와 죽을 뻔했잖아 뭐야 이 마이크 안 빼 아잇 아잇 아 깜짝이야 씁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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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D 오디오 관리자 아아아 살았다 아우 이 엄맨 자 침착하십시오 침착하게 어떻게 하느냐 밟으면서 똥똥똥 밟으면서 갈거야 똥똥똥 소점프 알겠죠? 점프로 누르지 않는다 똥똥 아이고 아 괜찮아 잘됐어 똥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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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아 똥똥 똥똥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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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게 베이비 톡 어 이거 어떻게 하냐 아아 머리머리 머리머리 어 괜찮구요 씁 침착하게 살살 안 뛰어 이 녀석이 이거 어 어 어 됐구요 여긴 어떻게 가는데 아 스핀으로 오케오케 어 스핀으로 저 거북이 위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아 너무 많이 뛰어버렸네 하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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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짐작하게 슈퍼 익스포트 뭐 별거 없구만 요렇게 하루에 한개씩 깨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? 간단 명.. 간단 명령 아니야 이거 어? 요렇게 가면 되는거 아닙니까 턱턱턱 턱턱턱턱 갈봐주시고 안전하게 턱 턱 터킹 터킹 터킹어버 베이비턱 살살살살 좋아요 에이 흫 끄터머리가 딱 다야 이렇게 딱 올라온다 그리고 여기서 스핀으로 가야되는데 어.. 스핀 버튼을 한 번만 누를 것이야 그 다음에 자동 스핀으로 아 그게 왜 타져 아.. 그냥 큰 스핀으로 할까 짧은 거는 오히려 발 헛디딜 가능성이 있어 어.. 닫고 나서 가게 어.. 그렇게 해야되겠는데 음흠흠 갈때 타자 한번 딱 튕기고 오니까 어.. 근데 가면 거북이들 어.. 저 거북이들 아.. 어머머머머 근데 가면 거북이들이 없어 이상하게 아.. 이제 있다 아까 없었잖아 어떻게 된거야? 거북이 타고 가면 될 것 같아요? 다 어디갔어? 아 이렇게 된거구나 쟤 밟고 그냥 가면 되긴 되겠네 이 녀석들이 지금 뭐하는 거야? 동호회야? 저기서 뭐 점프하고 있어 다들 스프링놀이 하고 있어 저기만 통과하면 될 것 같은데 다 깼어요 쇼퍼 이스에 한 개를 벌써 깼다 목숨은 생각보다 많이 안 썼어 감 잡았어 어이? 착 좋구요 베이비 쇼 쇼 하하 예 띠용스 말도 안 돼 그 짧은 사이에 이게 무슨 의자 뺏기도 아니고 그걸 들어가니 마리오야 그냥 밟지 그거 뭐 어? 한평 싸움하니? 어? 요만 그거 들어가서 그거 부딪히면 어떻게 해 음? 톡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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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톡 됐구요 자 거북이 많을 때 빨리 가자 거북이 많을 때 가야돼 거북이 많을 때 어 저기 까시가 이렇게 많아 어? 까시 여기 두 마리야 거북이들은 어디 가고 랜덤이야? 아 아 이거 잃으면 안 되는데 거북이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 아 타이밍 놓쳐버렸다 어떡하지? 아까 보니까 애들 막 띵띵해서 오던데 아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오겠지 뭐 왔다 아 이 녀석은 누가 혼자만 오니? 다시 딜고 하려도 위험해서 안 돼 아앗 야앗 온다 맘대결 대결 대결 아 그만 뛰어 왜 안 와 쟤네들은 아 이거 점프 대결이네 저기서 흐흐흐흐흐흐 아 이 녀석들 이거 아 저거 뭐지 난 간 줄 알았잖아 턱 턱 턱 어어 점프하지 말라니까 턱 턱 턱 턱 오케이 좋아요 잠깐 빨리 가야돼 빨리 빨리 거북이 거북이들 있을 때 없어? 없음 말고 아 거북이들 어떻게 이기지? 어떻게 맞짱쳐서 이길 수 있지? 내 맞짱쳐서 내가 이겨야되는데 쓰읍 음 아 안돼 아 오신 목숨 쓰읍 아 나도 모르게 쫄았나 왜 쫄은거죠? 마리오는 뭐다? 자신감이다 나는 충분히 깰 수 있는 피지컬을 가지고 있고 어 세간에 알려진 바와 틀리게 생각보다 게임을 좀 한다 내가 게임을 맨날 하거든 아 아 어 날 믿으라고 어 얼른 플레이 당하지마 어 니가 나를 믿어야지 내가 너를 믿냐 무슨 소리야 자 침착하게 자 여기까지 자 여기 자 외우기만 해도 깰 수 있어 스피드 스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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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쏙 들어가고 살짝 비껴치고 띵이오 밟아서 핫 따아 하핳 하핳 저걸 또 치면 어떻게 해 저거 일부러 저렇게 설계해놨네 들으라 들어야겠다 이거 안되겠다 들어서 버려야겠다 직접 쓰레기 버리러 갔다오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버리고 봐야겠어 재활용 짐작하게 슉 호잇 호잇 턱 턱 턱 하근제거 턱 턱 턱 한번만 아 조심 한번만 베이비 턱 간할하구만 이런데서 시간 끌 내가 아니라고 알겠어? 스피드 점프 턱 이렇게 해서 점프 뛰고 제발 많이 와라 쓰읍 음 안오네요 어? 지금이죠? 아아 어떡해 무서워 가면 죽을거 같애 쓰읍 이거 박자도 중요하네 아 저 녀석들이 저기서 점프 뛰고 있는데 어떻게 가냐고 어? 타이밍 맞춰서 가야겠네 저기 가시점프 하면서 아 쟤네들 뭐야 발레다니 아아 엄마 아아 피지컬 좋아했는데 아아 포기하지 않는 정신 쌍무정신 좋았는데 쓰읍 아깝다 근데 난 정규형인데 하아 저기서 딱 중간까지만 갔어도 난 싸는거였는데 까비용 하아 됐다 저거 한마리 타고 갑시다 야앗 자 침착하게 나는 싸우지 않을 것이다 아직 싸우지 않을 것이고 너네 거북이들을 유인할 것이다 거북이녀석들 잡았구요 한마리 잡았구요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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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 가운데 아 축구도 아닌데 뭐 빈곳에다 왜 넣냐고 하아 진짜 죽이면 되는건데 하아 에바다 진짜 아 무슨 슈퍼 애들이 하는 게임 맞아 무슨 슈퍼 스포트야 무슨 어 변태게임 아니야 이거 어 슈퍼 이제 나와도 모자를 파네 하아 아 저기 지나가면 깨는게 맞을까? 근데 생각보다 진행이 안 돼있어 왜냐면 오륫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가는 거라서 앞에 무궁무진한 게 있지 않을까? 아니야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마 나 깰 수 있어 다시 이쪽으로 0.01인 별풀선 백국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.01% 한번 깨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려 한 두세 시간이면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랩을 두세 시간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어디 갔어? 고마워요 0.01님 자 침착하게 가자 침착하게 자 틈 틈 틈 틈 틈 틈 틈 지금이죠? 다 죽었죠? 조심해 다 죽어버렸다 벗어내놔라 하하하하 자 침착하게 잘 생각해 가면은 저 녀석이 때려 내려오면서 밑에 가시가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린 빨리 달려갈 거야 오케이? 초페스트 어디야? 여기다 여기야 꼬린 지정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here 여기 있네 저 밑에 구멍 딱 있는데 아하하하 말도 안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닫겠어 오케이?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? 좋다 두 마리 좋다 두 마리 세 마린 좀 별론데 대결 대결이다 간다 아 왜 아 왜 왜 거북이랑 대결하라고 거북이 한마리씩 밟으면서 대결한 다음에 개체수가 줄면 가면 되잖아 한두번 하니 어 벌써 지금 50번째 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길어 이거 한마리씩 더 오시고 오케오케 왔다가 간 다음에 돈 다음에 앞에 거북이 오면 거북이 한마리씩 밟으면서 갈 것이다 심착하게 앞에 봐시구요 뒤에 앞에 보시구요 거북이 밟으면서 언제든지 갈 수 있게 그 느낌 그대로 한방씩 됐다 됐어 뭐하는거야 형 화나는거 보고싶어 아 진짜 가라고 자 저 구멍이 있어 구멍 빨리 가야된다 침착하게 천천히 가도 돼 어 맞으면서 잠깐만 아 여러분들 여길까요 여길까요 여기는 아니겠지 여기는 어차피 못가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 둘중에 하나거든 아이씨 안 보이는데 어 왼쪽이야 여기야 왼쪽 왼쪽이지 오케이 오케이 왼쪽 갑니다 아 뭐하냐구 아 나 잘못 뭔가 했어 아하 컨테이너 벨트인거 깨달은 순간 죽었어 하하 앞으로 안가지길래 와 어떻게 이럴수가 있죠 와 인성이 와 이거는 거의 악당 수준인데 악만데 악마 컨테이너 벨트로 앞으로 안가지게 해놨어 벨트가 있잖아 벨트 하지만 거기 가운데인걸 확인했고 거기서 그냥 스피드 버튼 누르면서 앞으로 가면 깨진다는걸 확인했습니다 다왔어 이거 99.8% 깼습니다 오지말라니까 오지말라니까 지금이다 한마리 두마리 한마리 두마리 한마리 한마리 아 저기 쟤가 내 패털 망쳤다니 저 앞에 있는 저 까시애가 우리 거북이들을 밀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가지 못하게 만드는거 봐 와봐 안돼 안돼 못 깨는거 아니야 이거 설마 아니야 아니야 그럴리가 없어 다 깼어 진짜 99.8%야 진짜 오 저거 앞에 안 맞았다 다행이다 실수였는데 큰일날뻔 했죠 방심하지 말고 침착할 이제 깰게요 여러분들 매운거 좋아하시니까 좀 매우시라고 약간 양념 좀 쪄 봤구요 그냥 깨지 던져버리시고 턱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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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턱 턱 턱 턱 턱 네 좋아요 침착하게 스피드로 와 보셨죠 와 막 안 눌렀는데 눌러졌다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스피드로 왜 안오지 침착하게 자 좋아요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렸죠 자 이게 중요해 여기가 중요해 여기 밟는거 타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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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 하 야 호우 깼어 거의 깼어 거의 침착해라 침착해라 톡 촉촉촉촉촉촉촉촉 자 침착하게 안전하게 요것도 뽀갭시다 야옹 슈퍼 엑셉 뭐 발관 여기다 컨테이너 어떻게 그럴수가 있어 쓰읍 후 이거 몇 프로 때 이거 오른쪽 안 막혔다고 그러네 저거 뭐야 오른쪽에 안 막혀있잖아 아 4조밖에 차이 안나네 아 일단은 세이브해서 나온 다음에 몇 프로 때가 떴는지 한번 잠깐 볼게요 이거 방금 내가 깬 맵이 몇 프로인가 1.17% 지금 38명 왔다 가고 4명 깰거거든요 4명 중에 하나가 나고 1%때면은 뭐 충분히 다 깰 수 있는 것들이네 그냥 익스에서도 나오는 것들인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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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